경북 지역의 벌꿀 생산량이 2년 연속 크게 줄어 양봉농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. 경북도와 한국양봉협회 경북도지회에 따르면 경북 양봉농가의 꿀 평균 생산량은 2019년 벌통 1개당 20.2kg에서 올해 5.9kg으로 2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. 이 같은 원인은 일벌들이 주로 꿀을 모으는 아가시나무의 개화시기에 저온현상이 나타나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.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.